물론 아 왜냐 방송 다 알 수밖에 없어. 지호가 발각이 됐기 때문에 정면이 야10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 한 명한테 얘기해줄 수 밖에 일단 나가자, 일단 나와 형. 가까이 오지 마요. 가까이 오지 마요. 먼저 나가요, 나가요. 어쨌든 정이 형보다 얘가 만만하잖아. 야 근데 얘가 뛰잖아. 그럼 우리 다섯 시간 동안 찾아내가. 오늘 집에 안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. 야 그러면 이러자. 가방을 우리가 다 가져오자. 그러면 일단 저기 가방 두 개 있잖아. 그럼 그 두 개를 일단 가지고 나오세요. 네 거로 가져와.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. 난 모르겠어. 모르겠어, 대화가 안 통하시네 두 분. 나부터 빨리 막히셨어. 못 막혀. 가방을 다 가져오자니까요. 어디가? 됐습니다. 두 분 더 이상 나한테 마시키지 마세요. 아이 광수야 그러지 마. 광수야. 광수야. 야 이거. 야 여기 적반하장소 있는지. 광수야. 우리가 왜 지한테 부탁해. 쟤 뒤에 안 도는데? 광수야 이리 아보라니까? 오늘 진짜 뒤에 안 도와. 나 여기 가방 찾을 거니까 두 분이서 알았다 하시라고. 아이 광수야. 아 광수야. 가방 찾을 거 어떻게 해. 아 저 광수 진짜. 야 우리가 왜 쟤한테 부탁하는 사이냐. 우리가 두 명이잖아. 아니 쟤가 근데 두 개를 더 아니까. 근데 쟤를 아웃시키면은 이제 뭐 아예 답이 없어. 우리 한 이틀 찾아야 돼. 아 답이 잡았는데. 기가 막히지? 아 없어. 여기 없어. 야 정말 이게 잡았는데 뛸 수가 없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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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돼는 걸 것은 없어. 그냥 확. 야. 누 kole surprises me. 아휴. 아 astrolog기가 없어요. 아휴. 아.. 야, 이거 내가 들고 다녀도... 어차피 나머지 거 모르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. 야, 근데 하나를. 하나를 그면 어떡해요? 하나가 좋은 거예요? 잠깐만, 이거 좀 들고 있어요. 아니, 형. 야, 근데 이거 약간 알자가 보시면... 이거 진짜예요. 진짜야, 맞아? 이게 맞아, 색깔이 다르네. 알자가... 잠깐만, 한 번씩만 드릴 수 있고 이거. 3분전 이런거. 어? 어? 마음껏주세요. 여лав하나, 아 놀다. 야 우리 뜯어 뜯어 내 거 뜯어. 형. 우리 쳐져. 아 종이 왜야. 야 뜯어. 야 뜯어 나도 피곤해 이제. 어? 다시 한 번씩. 진짜 뜯으려고? 아 뜯으려고? 내가 뜯을게요 형. 그럼 일단. 다 찾아놓고 여기. 그러니까 일단 그걸로 가시죠. 형이 형 어쨌든. 이것만으로도 형 우리 필. 크로스. 필. 크로스. 아. 감사합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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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가 왜 쟤한테 사와야 하는 가이냐. 아이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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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. 아유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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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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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여러분 무슨 암수대요. 이렇게 돈까 봐준다는데. 고생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예. 하하. 예 감사합니다. 정말 모두들 아름다우십니다. 앞으로도 안전운행 부탁드립니다. 고파 선생님. 아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, 초록색 두 개, 마지막 하나. 마지막 하나. 축하해. 감사합니다. 됐어, 영원히 너는. 형, 안 할 거예요? 형. 뭘 삐져?